어젯밤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네 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워런 상원 의원의 선두 유지, 바이든 전 부통령의 추격세, 이렇게 판세가 뒤바뀌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 이원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.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선두주자로 떠올랐습니다. 꾸준히 선두를 유지하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뒤로 밀렸다는 분석입니다.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히려 추격하는 추세가 됐습니다. 4차 토론회에서 워런 의원은 중산층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거듭 공약으로 강조했습니다. 비싼 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.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.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토론회에서 또 다른 승자로 꼽혔습니다. 샌더스가 후보들의 공격을 농담으로 받아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제 토론회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토론회 패자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 LSSBS 이원정입니다.